오늘은 무슨 일일까 다녀왔어라고 말해도 대답은 들려오지 않아 어색한 맘에 멍하니 바라보다 주저앉아 버렸어 뭐든 제멋대로의 시간 하나 못 지킨 나라도 좋다고 했는데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참았더라면 이젠 모든 의미 없어 습관처럼 널 달래고 담배를 피울 때면 베란다에 나를 보던 너 겉은 너머 그 자리에 네가 있을 것만 같아 어쩌다 우리가 이렇게 된 걸까 날 좀 봐줘 안아줘 사랑해줘 하던 너에게 고장 나 따위가 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좀 더 참고 내 곁에 있어줘요 좀 더 참아줘 내게 말하기엔 난 이번에도 너무 늦었나봐 언제나 언제나 내 곁에 있어 주었지 그래 그랬지 너를 안고 잠이 들던 셀 수 없는 밤들과 너와 나누던 숨 많은 숨이 불에 흘러 아무것도 모르고 난 바보처럼 이 모든 게 당연하다고 생각했었을까 유리창 너머에 네가 항상 바라보았던 건 언제나 등 돌려 담배를 피던 내 모습 좀 더 안고 사랑한다 말할 걸 좀 더 널 좀 더 이제서야 알게 된 게 무슨 소용일까 좀 더 안고 사랑한다 말할 걸 좀 더 널 좀 더 이제 알았다는 게 도대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어쩐지 어색한 느낌에 담배가 왜일까 처음 피는 것만 같아서 주저하다 결국 불을 붙여버렸어 결국 불을 붙여버렸어 여기 네가 없는데 날 좀 봐줘 안아줘 사랑해줘 하던 너에게 고장났다 나이가 뭐라고 그렇게 말했을까 너를 안고 사랑한다 말할 걸 난 몰랐을까 늦지 않았다면 여전히 너와 함께 했을까 여름참 아니 믿아니 내가 아멘